안녕하세요 축구타는남자 야진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울산현대가 인천유나이티드를 꺾고 기분좋은 3연승을 달리며 시즌 초반 선두자리를 지켰습니다. 양팀은 서로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펼치며 팬들을 즐겁게 했는데요. 특히 주전공격수의 이탈을 전술적으로 메운 홍명보 감독의 용병술이 빛난 경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울산이 인천전에서 보여준 전술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명단에서 눈에 띈 건 역시 울산의 최전방이었습니다. 김지연, 힌터제어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게 된 울산은 이동준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아주 유효하게 작용했죠. 인천 역시 김도혁, 오반석 등 주축선수 일부를 쉬게 하는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울산은 일단 김지연의 공백으로 인해 어떤 방식의 축구를 펼칠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동안 울산의 축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김지연이 자유롭게 내려오며 윤빛가람, 원두재 등과 함께 중원에서 볼을 소유하고 측면에서 높게 위치한 이동준과 김인성을 노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김지연이 빠진 이날 경기는 어땠을까요? 우선 홍명보 감독의 선택은 이동준을 최전방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동준에게 가짜 구본 역할을 부여하면서 활발한 스위칭 플레이를 지시하는가 싶었지만 오히려 반대였죠. 이동준은 수비라인에 딱 붙어서 빠른 발을 활용해 주구장창 인천의 뒷공간만을 노렸습니다. 마치 제이미 바디를 보는 듯한 움직임이었는데 이로 인해 인천의 수비라인은 함부로 전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가장 큰 노림수였고 이동준 역시 빼어난 활약으로 보답했죠. 그렇다면 중원에서의 점유는 어떻게 만들어갔을까요? 나머지 선수들의 유기적인 포지셔닝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인천의 수비방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인천은 지난 대구전에서 포백을 들고 나와 재미를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포백을 들고 나왔는데 이를 기반으로 잘 조직된 간격 유지 그리고 유기적이었던 수비 형태가 눈에 띄었습니다. 인천은 수비 시에 4-1-4-1 같은 대형을 취하다가도 울산의 불트위스 쪽으로 공이 가면 아길라르가 위로 올라가며 4-4-2의 대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홍철과 김인성이 있는 울산의 왼쪽 측면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죠. 불트위스에서 홍철, 혹은 불트위스에서 신영민에게 볼이 전달되면 아길라르가 가까운 위치에서 수비를 도왔습니다. 전반에 인천이 들고 나온 특이한 압박 포인트를 확인한 울산은 빌드업 체계에 변화를 줍니다. 일단 신영민이 센터팩 사이로 내려가기도 하면서 볼을 돌리기 수월하게 만들었죠. 뭐 이거는 원두재 선수가 있을 때도 자주 봤던 대형이 있기 때문에 놀랍진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건 홍철을 중앙으로 옮겨서 사용했다는 점이죠. 요즘 전세계적으로 대세처럼 쓰이는 빌드업 방식이기도 한데요. 홍철이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앞서 얘기한 인천의 비대칭적 압박 형태의 균열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었던 건 울산이 측면에서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점인데요. 우선 윤빛까람은 눈에 띌 정도로 측면으로 자주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수비와 2대1의 구도를 만들죠. 이 장면은 측면으로 이동한 윤빛까람을 따라 인천 선수 2명이 이동한 모습인데요. 이 틈을 타 김인성은 센터백인 델브리지와 함께 1대1 상황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장면 역시 김인성이 돌아서서 측면으로 빠진 윤빛까람에게 공을 건네줬다면 상대 풀백 하나를 두고 쉽게 2대1의 구도를 만들게 되죠. 김성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미 높은 위치에서 김인성을 압박했어야 할 풀백이 안 보이는데요. 골대를 바라보고 전진할 때 가장 위협적인 김인성을 냅두고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렇게 측면으로 빠진 김성준에게 묶여 있습니다. 이날 김성준은 온더볼 상황에서의 아쉬움에 비해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엔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공격 시에는 팀의 빈 공간 곳곳을 메우려는 부지런한 움직임을 가져갔고 수비 시에는 위치를 가리지 않고 아길라르가 돌아서지 못하도록 강하게 압박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낮은 위치에서부터 아길라르에게 볼이 집중되는 인천의 공격을 김성준의 활동량으로 막아설 수 있었죠. 후반들어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해 빈틈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인천이었는데요. 그만큼 울산에게 더 많은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한 인천에겐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확실히 올해의 인천은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공수 모두 짜임새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기대해봐도 될 듯 싶습니다. 울산과 인천 경기의 세 줄 요약입니다. 김지현 대신 최전방에 나선 이동준의 맹활약 뒷공간을 노리는 이동준으로 인해 인천의 수비는 전진하기 힘들었다. 후방에선 유기적인 포지셔닝을 통해 인천이 잘 준비해온 수비 체계를 무너뜨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